1, 2, 3, 2, 1 알려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에 결승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금일 3위 입상선수 전원은 도목을 갖춰 입고 속히 포구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3위 입상선수 전원은 도목을 갖춰 입고 속히 포구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3위 입상선수 전원은 도목을 갖춰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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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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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